아 그럼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하우트 비어 빌리언 에 아 억만장 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제목을 보시면 여러분께서 질문하실 수 있는 것은 rb 라인이 그러면 무슨 억만장 자라서 억만장 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그런건 아니고 자 이제 하우트 비어 빌리언 에어라고 하는 이 말은 아 프리스 은 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토대로 좀 얘기를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면 이제 뭐 필독 도서라고 할 수 있죠 라고 할 수 있는 뭐 제가 뽑은 필독 도서는 요 자 1번 는 어딘 캔 그리에 치 그 나포리온 힐이 썼었던 이건 아마 한글로 도 조금 그 번역이 되어 있고 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어 그 웹 뜬 이거 이 책을 읽고 나서 뭐 이거 뭐 도마든 나 하시는 분들은 못 볼 것 같구요 그리고 어 뭐 필독 도서 라고 할 것 까지 없겠지만 그 처음 비즈니스를 할 때 지생에 큰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더 밀린 에어 넥스토 월 글씨가 한 100만장 자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밀린 에 뭐 지금 1년 애가 옛날 밀린 에어랑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그래도 어 이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인더스 조에서 어떻게 하면 하이 페인 잡을 뭐 얻는지 뭐 이렇게 조금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뭐 한 뭐 먹대 연동 범 연봉 정도 간 것까지 를 어떻게 하는지를 에세 설명되어 있는 셔프 앱 자기계발 관련 도서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어 이 두 책은 참고로 아마존 같은데 가서 보시면은 이게 좀 뭐 리뷰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근데 번역도 되어 있고 근데 이 책은 제 생각에는 어 저는 필독 도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하는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 가서 보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나포 약간 이 책이랑 좀 다르게 나폴리언 힐이 이 책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긴 하지만 나폴리언 힐이 이 좀 부자들을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오래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썼었을 때 뭐 그 당시 부유했었던 사람의 두 번째 버전 정도로 제 생각에는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은 빌 게이츠 인가 피 역 빌 게이츠 정도 빌 게이츠가 한참 왕성할 때 이제 그때의 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스티브 잡스나 이런 얘기는 많이 없는데 그런 어 빌려 내일 가 혼차 돈을 벌어 가지고 빌려가 된 빌려 내어 가 억만장 자가 된 사람들의 뭐 공통점이나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구요 뭐 참고로 그러면은 이 책을 읽었으면 은 부산시는 뭐 엉만장도 됐으니까 뭐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 여기서 들어가 가 있는 이 비즈니스 그 원리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비즈니스를 어 하 진행을 해 나가면은 뭐 요런께서 일단은 뭐 동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제목은 하우트 비어 빌리네 어가 억만장 자가 되는 거를 이 사람이 한데 누가 썼냐 저 저자가 좀 중요하긴 하죠 이 사람은 그냥 가서 보면은 뭐 펀드 매니저였다 생각을 하시면 되요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좀 가볼까요 그 사람이 어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겨서 그 말 땐 어 프리스 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뭐 하버드 대학 나오고 하버드에서 mba 과정을 했죠 뭐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뭐 이렇게 펀드 매니저 나에게 의해서 보시면은 무슨 그 에널드 티스 에널리티스 였죠 그러니까 그 뭐라지 뭐 펀 펀 매니젤 목 분석하고 사람 근데 저는 이 책에서 혹시 책이 너무 뭐 두껍게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일단 첫번째 챕터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거의 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뒤에서는 막 사례들 이에요 뭐 이래서 이런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무슨 뭐 가정 환경은 어땠으며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가게 됐으며 비즈니스 어떤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첫번째 챕터의 이름이 뭐냐면은 어 뭐 항상 어떤 그 자기계발 책에서는 똑같겠죠 이제 두유 아 싱실리 원투비어 슈퍼 외치 이렇게 얘기가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고 가야 되는건 이구요 노 셀러리 아 온 비즈니스 라고 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으로 가서 보면 은 음 뭐 어디쯤 가 있더라 뭐 함 20페이지도 안가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뭐 한 18페이지 4 18페이지에 가서 나오면 은 아 그러면 은 셀러리 받고 돈 부자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컨셉이 뭐가 있냐면은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럼 부자들이 뭐 주식을 많이 사가지고 두 부터 부자가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주식이 무슨 회사의 한 부분이라고 하겠지만 여기서 나와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쓸만한 사람은 워런 버펫 그 이제 뭐 주식왕 뭐 얘기할 수도 있구요 뭐 뭐 뭐 뭐 그러면은 이 그 워런 버펫 같은 경우는 주식 사가지고 억만장자가 된건데 그 사람은 뭐냐 근데 그 사람 여기서는 관점을 보는 것이 벌쩔 헤드웨이 라고 하는 이 펀드 매니저 회사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 그러니까 돈을 번 사람들은 어떤 회사 어떤 자 캐시플로우가 만들 수 있거나 커질 수 있는 비즈니스의 오늘 씹을 가지고 있는 거에요 어떤 한 오늘 집 그 주식을 쭉 그 매니저 하는 벌쩔 헤드웨이 라고 하는 회사를 오늘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억만장자가 되는 방법은 여기서랑 다르게 여기에서는 무슨 하이페인 자 좋은 인더스를 가고 조금 뭐 있는 걸 해라 그러니까 밀리언 에어 정도까지 해먹고 또 훌륭하겠죠 그런데 억만장자 백만장자가 아니라 억만장자는 무조건 비즈니스를 오늘 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일해요 그 제가 온라인 비즈니스를 만약에 할 때 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비트코인 가지고 백만장자가 된 사람은 있긴 하겠지만 억만장자가 되려고 하면은 뭐 뭐 뭐라고 하지 뭔가의 캐시 뭔가 치스템이 있는 비즈니스를 옹을 하는게 낫습니다 웹사이트 페이스북 갖고 있는 머크 절거벅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갖고 있어서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돈을 버는게 훨씬 더 억만절 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그러면 뭐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게 아니 백만장자도 훌륭한 건데 백만장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다가 보면은 뭐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죠 목표를 좀 높게 잡고 가다 보면은 그거에 당연히 접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거대로 많이가 따라 했으면 저는 아 나는 가서 무슨 의사나 변호사 뭐 이런거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겠지만 여기에서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의사가 되는게 아니라 병원을 갖는거 내가 변호사가 되는게 아니라 변호사 뭐 펄을 그냥 내가 비즈니스를 온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암튼 여기 속도 했던 벌써 파워풀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컨텐츠를 가서 보면요 이사이 제목만 보면 벌써 답이 좀 많이 나옵니다 컨텐츠 가서 보면요 어 테이크 마니멘트 리스크라고 해서 리스크 없이는 이게 없는게 없는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우리가 잘 가서 보면은 이사람이 여군 얘기까지 하냐면은 리스크를 할 때 이게 뭐 도박을 뭐 이렇게 뭐 광고하고 뭐 그러는건 아니겠지만 빌게이츠도 그렇고 여기서 그 성공적으로 빌리언회가 됐던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가서 보면은 포커 그러니까 뭔가를 리스크를 했었을 때 더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그 리스크를 테이크 하는 거를 항상 많이 성향이 그렇다 생각하시면 되구요 자 2 비즈니스 인한 뉴 왜 이것도 중요한 거에요 우리가 늘 알고는 있죠 근데 어 항상 새로운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한다 뭐 이 얘기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새로운 게 나왔어요 거기에는 항상 리스크가 있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 제가 비즈니스 할 때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는게 온라인이 없다가 갑자기 온라인으로 사람들이 비즈니스가 넘어가고 온라인에서도 뭐 플랫폼이 새로운 게 나와서 넘어갔었을 때 이제 저희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성공한 빌리언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길로 뛰어 들은 거죠 그리고 멀리 볼 거 없어요 지금 살아있는 무슨 일란 머스크는 아니면 뭐 월버 베 같이 월버 펫 뿐만 아니라 그 뭐 빌게이츠도 하는걸 보세요 뒤에서 온라인에서 무슨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봐 보세요 새로운 길을 항상 찾아서 갑니다 나는 혹시 과거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검증된 것처럼 돈을 벌었으니까 그대로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워런 버펫이 코카콜라를 샀으니까 이미 구글이 첫 번째 이거를 했으니까 그 스탁을 사고 있으면 더 위로 올라간다 이것보다는 빌리언회가 된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은 잘 모르는 거지 이런 걸 보는 거지 그러니까 큰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커질 거 아직은 작지만 그 업사이드가 많은 왜냐면 1등 하고 있는 애가 계속 1등을 유지하는 것보다 50등 하고 있는 애가 어 1등으로 가는 거 뭐 이런 이런 거를 보는 거죠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구요 다음에 해줄 마켓 이라고 해가지고 뭐 결과적으로는 어머나 플리에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시장에 대해서 그것이 작던 크던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그래서 무슨 전지 러카 페러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빌게이츠 얘기도 나오고 그 뒤에서 보시면 좀 커마리 가지고 비즈니스 하신 사람들도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내 분야에서 이제 그 분 시장을 점유해 버리는 거죠 이제 이게 제 생각에는 가장 큰데 저도 이거를 똑같이 받아들인 게 이게 무슨 시장이 그러면은 전세계에 있는 모든 걸 할 게 없어요 내가 있는 지역 그죠 뭐 하와이 아니면 내가 있는 무슨 어스틴 텍사스 이런 지역에서만 내가 1등만 해도 그 지역에서만 아 이 지역에서는 뭐 할 때 이 사람 이 지역을 땐 뭐 할 때 이 빈이 있어요 요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어 일단은 그 아이디어가 적합하게 저 적용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거구요 컨셉 에덴 인디스 쥐 이라고 얘기가 있고 마일로 뭐 아까 얘기한 걸 비슷합니다 가격이 있어요 그리고 드라이브 온 디오 딜을 자주 봐야 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강조를 한 것 중 하나가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 딜을 딜을 봐야 되요 딜을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동포대학에서 제가 저도 배웠고 사용하고 있는게 도메인이 있어요 도메인 나와 가지고 뭐가 있는지 억션에 가 가지고 과연 어이 지금 현재 그 시장에 요정도 가치가 있는 도메인이 얼마큼 나와 있는지 이거는 괜찮은 딜 인지 과연 웹사이트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요 웹사이트 중에서 과연 내가 요 가격에 더 살 수 있는 가격대에 뭐 뭐 웹사이트는 뭐가 있는지 이런걸 좀 봐주는 것이 딜을 찾는 것이 억만장자 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뭐 사실은 여기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아웃매니지컴 큰 패러들 이거는 뭐 항상 경쟁이기 때문에 아까 포커나 아니면은 무슨 뭐 경쟁적으로 가는거랑 같은건데 경쟁에 관련돼서 그냥 항상 열려있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하나 재미있게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거는 요 억만장자가 자 밀리언 에어 백만장자 될 때는 이런 얘기가 없지만 억만장자가 될 때는 이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저도 아직 억만장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뭐 갈대쯤 되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니언 뭐 여기서는 아무래도 어 여기서 있었던 것은 테크놀로지 보다는 테크놀로지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던 그 시기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얘기를 쓰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뭐 제조에 관련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유니언 어 모두 모두 조조 같은 거를 뭐 피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조금 있죠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를 하는 셔프 메일 그러니까 스스로 억만장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아 그리고 이것도 좀 얘기가 좀 빠져 나온 것이 있는데 어 이게 리스크 얘기를 하기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서 가정사 얘기가 좀 있어요 즉 가정사 얘기가 있는데 왜 우리가 렉트 위치에 있을 거라고 해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나는 흑수저에서 금수저가 되는 이 가능성 보다는 웬만하면은 웬만한 그 거의 거의 다 어 그래도 자기 부모가 어느 정도의 비즈니스가 있어서 그냥 먹고 사든 중산층 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게 어느 정도는 뭐 비즈니스를 하던 뭘 하던 뭔가 하나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먹고 살고 그래도 교육도 받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거를 좀 부모님의 비즈니스를 이어서 한다기 보다는 그걸 좀 이어서 간 거죠 뭐 워런거펫도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 그 아버지가 무슨 뭐 정치 활동을 하시긴 했지만 뒤에 가서 보시면 똑같이 스탑 그 그 컷 커마리티 그 세일 그 에코티를 팔으시는 세일을 하셨던 거지 그게 연속이 됐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잠깐 빼먹었던 얘기인데 뭐 일단은 가정환경 자체도 조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key principles shared by self-made billionaires are highlighted throughout these includes pursue the money in ideas pursue the money in ideas 아이디어에서 뭐 money 이건 조금 똑같죠 그리고 rules are breakable 제 생각에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얘기인 것 같아요 뭐 뭔가 비즈니스 하려고 하면은 아 이게 있어 가지고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 이 생각을 일단 돈 버는 사람들은 하지 않는 거죠 아 어떻게 하면은 방법을 찾아 나가지 이거는 뭐 여러분께서 아시는 돈 버는 책에서 나와 있는 어 이 자기계발 서적에서는 다 동일한 테마로 아이디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방법을 찾지 아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뭐 어떻게 태어나서 안 돼 뭐 물론 제가 가정사 얘기를 하긴 했지만 우리 부모가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돼 나는 뭐 주변에 친구가 없어서 안 돼 나는 뭐 자금이 없어서 안 돼 이게 아니에요 그 룰을 어떻게 하면은 어 그 루퍼를 찾아 가지고 방법을 만들어 내지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의 과정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되고 뭐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중요한 얘기 그 아이 중이죠 카핑 카핑 페이지 배를 된 에너 베이링 자 아무것도 없는 것은 뭔가 새로운 거를 창조를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지가 않았어요 여기서도 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락 락 락카 펠라 같은 경우도 처음에 석유를 했었던 게 아니었었죠 크마르티를 하다가 보면서 가니까 그렇게 됐었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이 크락스 맥도날드 프랜차이즈를 했었을 때도 여러 가지를 하다가 나중에 이미 잘 돌아가고 있는 이 스피디 시스템이 있는 맥도날드를 찾아가지고 프랜차이즈를 했죠 이미 돌아가는 거를 찾아서 돌아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막 뭔가 없는 것에서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억만장자가 된 사람들의 리서시를 해보니까 이런 프린시프를 갖고 있더라 뭐 이렇게죠 그리고 킵번 그로잉 뭐 이거는 뭐 마찬가지로 누가 이렇게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성장을 하려고 하고 홀 던 티어의 꿀이 이것도 중요하죠 비즈니스가 아까 제가 그 위에서 가서 보면요 제가 제일 다시 볼 때 늘 생각하는 게 셀러리가 아니면 비즈니스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비즈니스가 결과적으로는 이 억만장자들은 비즈니스의 한 부분을 소유를 해서 그거를 최대한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주식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워런 버핏 같은 경우도 주식 사는 걸 보세요 이게 덩어리로 크게 크게 사죠 거의 회사를 다 컨트롤 할 수 있을 만큼 에코티를 사는 거에요 그리고 그거에 최대한 오래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가서 보면은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만약에 내가 어 아 저도 이 얘기를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 그 실리콘베레인 회사를 딱 다니면은 뭐 이렇게 스타럽 같은 경우에 에코디를 많이 주긴 하는데 큰 회사들 같은 경우 보세요 그러면은 어 구글 이를 따라 줄게요 구글 CEO가 만약에 한 달에 1년에 한 달에 1년에 받는 월급이 만약에 뭐 한 7억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럼 7억 정도 받았으면요 내가 돈을 받으면은 그 돈의 반 이상은 그 정부에다가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그러죠 근데 내가 만약에 어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럼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주식이 가격이 올라가지고 7억 정도를 벌었어요 그러면은 물론 팔았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겠죠 물론 오래 갖고 있으면은 더 안 내겠죠 그런데 팔았을 때 세금을 내지 안 팔고 있으면 그 가치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컴이 될 때는 무조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데 인베스먼트 같은 경우는 그게 적죠 그래서 에코티를 항상 홀드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온라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웹사이트가 있으면 만들어서 거기서 캐시플로우가 나올 수 있으면 그걸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제 생각에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Hard work is essential 이건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고 그리고 Financial leverage 이건 뭐 Millionaire만 되도록 뻔하죠 비즈니스 할 때 내가 내 돈으로 비즈니스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딜을 갖고 오고 그 딜에다가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뭐 은행이 됐던 돈을 빌릴 수 있던 이걸 이제 Financial leverage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구요 Keep the back door open 뭐 이것도 뭐 뒷구녕 얘기하는 건데 비슷하구요 그리고 미스테이크 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배우는 거 그리고 뭐 늘 나와 있는 얘기 뭐 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 Fragality is a page 그러니까 절약 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뭐 잘 아껴 쓰고 뭐 부자라고 해서 무슨 뭐 아무거나 막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라 더 조심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Buy Low 가격이 낮을 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돈 번 사람들이 더 절약을 잘하고 항상 Enjoy the pursue 그러니까 이거 목표가 있어서 목표 지향적으로 산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Develop the thick skin 뭔가 있어도 뭔가 항상 thick skin 그러니까 뭐 아무리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한다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그냥 제자리로 갈 수 있는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좀 설명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아마 처음에 나왔었던 얘기인데 제가 그 노트를 해놓은 게 Lawful sources of pricing power 라고 얘기를 해서 아무래도 여기서 초반 얘기를 하면은 Manufacture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비즈니스 전체의 경제적인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보통 어떻게 되죠?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은 경쟁자들이 나타나고 경쟁자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면은 가격을 깎을지를 보겠죠 그럼 가격을 깎으려고 하다가 보면은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기술이 개발돼서 뭐 가격을 깎으려고 노력하고 뭐 이래서 이제 뭐 계속 자본주의가 계속 잘 돌아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pricing power 이 가격에 관련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보는 것이 어떻게 하면 그 가격을 좀 지킬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첫 번째가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 워런 버펫은 이것을 그래서 뭐 뭐 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브랜드가 있는 거 이게 좋죠 똑같은 신발인데 나이키 딱지가 붙어있으면 더 비싸지죠 여러분께서 똑같은 가방인데 오이 가방은 뭐가 달라 뭐 그냥 가방입니다 가방이고 스티치 한 것도 뭐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거기서 거기에요 일단은 사용이나 용도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브랜드가 붙어 있으면 그 브랜드에 내가 이모션을 감정적으로 뭔가 연결될 수 있는 게 있겠죠 이제 그게 브랜드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나와있는 게 패턴트 특허 같은 걸로 일부러 그걸 막아 놓는 거 있죠 뭐 패턴트 같은 경우도 뭐 저희 세계에서는 얘기를 하기로는 그냥 마케팅 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패턴트가 나를 이 비즈니스의 가격을 줄이는 거에 보호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그 그 제약 뭐 회사 같은 데서는 이거를 많이 쓰는데 그것도 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누구나 다 그걸 쓸 수 있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다음에는 마케팅 쉐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뻔합니다 모든 비즈니스에 사는 데 있어서 가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그 코너드 마케팅 내가 가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냥 마케팅 자체를 그냥 가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서스테이더블 커스테드 밴드지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가격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특별한 게 있었는데 이 네 가지가 내 가격 뭐 사실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 맞은 거 가격 뭐 디스트리뷰션 뭐 이런 거긴 하겠지만 이 가격을 바꾸기 위해서 이 네 가지에 관련된 리소스들이 있다 그래서 그걸 찾아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 뭐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써와 그래서 어떡하냐 먼저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 아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잊지 않으면 좋을 거는요 어운 비즈니스 비즈니스를 어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뭔가 큰 회사 직원도 엄청 많고 이것만 우리가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처럼 온라인이 발전돼 가지고 웹사이트 하나만 가지고도 뭐 니스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많진 않지만 내가 시간을 가지고 버리지 않아도 최소의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어 광고 수익을 낼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주문이 들어와서 주문만 뭐 해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한 두세 명이셔도 얼마든지 돌릴 수 있는 이런 뭐 주랍시핑 이라든지 무슨 주랍 서비싱 아니면 뭐 뭐 서비싱 비즈니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웹사이트를 사고 팔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억만장자들이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당연히 뭐 지금처럼 억만장자들이 한 것처럼 무슨 비즈니스에 무슨 코카콜라 있는 비즈니스를 뭐 더 덩어리로 사고 뭐 애플에 있는 비즈니스를 한 20% 사가지고 갈 수 있는 뭐 그런 리소스가 있진 않죠 지금은 하지만 적어도 어이 뭐 뭐 나는 그냥 뭐 부동산 사야지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 사업 비즈니스를 온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서 아 나도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캐쉬 플러가 나올 수 있는 비즈니스를 계속해서 찾고 그 딜을 찾고 어 그걸 이제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저도 다시 한번 봤었던 책이 있는데 볼 때마다 항상 기억을 하게 되는 책이니까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에게는 이 책이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구요 그리고 혹시 또 영어로 어 뭐지 책이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이 어렵지 않게 쓰여져 있으니까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뭐 아무튼 엉만장자가 되는 방법을 배워 왔으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에코티 그 뭐 비즈니스를 늘려서 뭐 다음에 언젠가 볼 때는 엉만장들로서 만날 수 있기를 저 관절히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른 영상들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들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들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찾아서 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ören사과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